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지난해 백마고지에서 발굴한 6.25전쟁 전사자의 유해가 고 조응성 하사로 확인됐습니다. 유해발굴 현장에는 72년 전 전투의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있었는데요. 배창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장, 금단의 땅으로 불리는 비무장지대, 바로 백마고지입니다. 지난해 10월, 이곳에서 적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유해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쏟아지는 포탄을 피해 개인 호에 몸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유해. 상반신만 수습된 유해 주변에는 개인 소장품과 탄약의 모습도 보입니다. 두개골과 철모에서는 전사 원인으로 추정되는 관통의 흔적도 남아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17일, 70년 넘게 잠들었던 유해의 주인이 고 조응성 하사라고 발표했습니다. 1928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전쟁이 터지자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뒤로하고 1952년 제주도 제1훈련소에 입대했습니다. 구사단 30연대 소속이었던 그는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를 막기 위해 백마고지에서 방어작전을 펼치던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인의 신원 확인은 고인의 딸 조영자 씨의 유전자 실효 채취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조영자 씨는 전사자 신원 확인 통지서와 유품이 담긴 호국의 얼함을 전달받으며 아버지를 찾았다는 실감이 난다는 소외를 밝혔습니다. 이번 신원 확인으로 지금까지 6.25 전쟁 전사자 185명의 신원이 확인됐으며 백마고지에서의 신원 확인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유해 발굴 감식단은 호국 영웅 모두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6.25 전쟁 발발 72주년인 올해에도 유해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국방뉴스 배창학